안녕하세요. 주식투자는 잃어버린 지식의 조각조각을 찾는 게임입니다. 하나씩 알아가고 정렬해 나가야 하죠. 법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기술을 찾아 나가죠. 과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어떤 법칙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해서 무언가를 만듭니다. 주식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설명 못했던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진실이죠. 그런 과학에 기반하에 신기술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신기술들을 이용하여 인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걸 만들려면 기존의 지식을 전부 학습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해 나가야 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야 하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공부할 게 더 많아졌죠. 하지만 반대로 더 쉬운 것입니다. 이미 앞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놔서 여기저기 힌트를 많이 심어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하면 됩니다. 과학은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론티어에 있는 과학자들과 달리 앞선 과학자들이 이미 다 연구해놓고 쉽게 글로 써놓은 것들을 읽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현 시대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연구자나 과학자는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글만 읽으면 끝이죠. 어떤 과학자가 한평생 걸려서 연구할 걸 우리는 앉아서 글만 읽으면 하루만 해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법칙,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는 건 과학자들, 연구자들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 성과물들을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굳이 신기술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검색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검색해서 논문을 찾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역량이죠. 거기까지는 내가 끌어올려 놔야 지금 최신 신기술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완전 일반인은 아닌 거죠. 과학자와 일반인의 어느 중간 단계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신기술을 빨리 찾고 거기에 담겨있는 이론, 패턴, 법칙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내 삶에 빠르게 적용하는 걸 해보면 굉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죠. 시차가 있는 거죠.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미리 아는 것. 조금이라도 미리 알면 되죠. 일종의 선침해입니다. 그러면 또 그걸 활용해서 돈을 왕창 벌 수도 있는 거죠. 굳이 어려운 논문이 아니더라도 정보가 빠르다는 건 굉장한 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식 투자로 예를 들어도 당일 뉴스 기사를 누구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건 전업 투자자죠. 그래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데 당일 HTS 뉴스는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날 호재가 나온 건 매매하기 좀 까다롭고요. 왜냐하면 전날에 모두가 다 알게 되니까. 하지만 당일 호재가 나와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직장인들은 쉽게 잡지 못하겠죠.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의 유리한 점이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직장인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 수 있고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침해를 해서 좋은 포지션을 갖고 뒤이어 따라 붙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는 거죠. 신기술도 그렇고 주식 뉴스 기사도 그렇습니다. HTS에서 나오는 뉴스 기사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기사와 함께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뉴스 기사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결국엔 타이밍의 문제인데 주가가 상승할 때 뉴스 기사는 좀 더 힘내라고 거둘 뿐입니다. 그런 걸 증명하듯이 오전장에 뉴스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5장이 돼서 나중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 매매 승률은 39%였는데요. 어떤 조건들을 갖추니까 겨우 51%까지 올라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 기사의 존재 여부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승률이 높죠. 뉴스 기사를 발견하고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 수익 볼 자리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있죠. 왜냐하면 뒤에 나보다 더 늦게 뉴스 기사를 볼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빨리 발견했다면 선침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뉴스 기사 하나를 보고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욕심이 되고 뇌가 마비됩니다. 그러면 손실을 볼 수가 있죠. 항상 뉴스 기사와 시세가 조화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뉴스 기사 즉 재료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습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재료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재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걸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는 중요하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대부분 전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해답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정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주식 공부를 하려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하나씩 끝내야 됩니다. 3개 이상 일을 벌리면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다 끝내고서 많아야 3개 정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매매가 끝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 벌었고 왜 잃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분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행동했고 저기서는 왜 저렇게 행동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해야 하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할 때는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중요한 정보인가 실용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을 공부하면은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이죠. 주식 매매를 할 때도 그리고 매매 복귀를 할 때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찾아야 하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차근차근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하나의 루틴이 되죠. 어떤 게 효율적인 시스템인지는 처음 만드는 시점에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해놓고 나중에 검토하고 피드백하면서 어디서 프로세스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고 그 프로세스를 수정해 나가면 조금씩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가지 매매 시스템 즉 매매 루틴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5회 매매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5번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2번 매매해서 수익을 봤다면 5회 매매 중 절반 정도를 쓴 거죠. 그럼 이제 남겨두고 오후장에 또 한 2번 정도는 더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매매 제한을 해놓으면 매매 횟수를 대폭 줄일 수 있고 내동 매매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손실본 종목은 바로 삭제합니다. 이것도 경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한 번 손실본 종목에서는 다시 진입해도 손실을 본 경우가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종의 경험칙이죠.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손실본 종목은 바로 관심 종목 삭제하고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또 통계를 내봐야 하겠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결국에 안정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헤매는 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할 게 아니라 애매하다면 일단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A-B 테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제 매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가지 통계들을 내고 있는데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과연 계좌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